라이브 톡톡톡asse 왜 하르색 vara 그래 호래비 냄새 안난다니까 지금 시간 돼요? 안되는데? 10분만? 가면 알아요 일단 내려가보자 계란 이런거 준비하지 말라니까 천천히 가요 이런거 준비하지 말라니까 응 드세요 하하하하 하하하 뭐야 이게? 제가 준비했어요 뭐야 이게? 여러분 열어보세요 빨리 와봐요 열어봐요 이게 뭐야? 무석의 야심장 아 어떻게 이런거 다했어? 형이 또 새벽까지 맨날 고생하고 하니까 후이형 몰래 후이형 팬이 된 기분이야 하하하 아 근데 후이형 좋아할까? 엄청 좋아해 하나 둘 셋 후이형 고마워 오늘 무슨 날이야? 왜이래 자 일단 앉아보자 일단 앉아보자 아 잠깐만 이게 뭐야 또 이거는 저희가 형의 건강을 위해 나름 생각을 해서 준비한 거고요 이게 뭐야? 토스트? 이건 누군지 알아 내가 이거 홍석이 형과 이거 제거에요 그렇지? 역시 형 지금부터 후이형을 위한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Bert Essa 뚜껑 3 2 3 2 3 2 3 4 5 5 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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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 이게 최고예요 나 근데 방금 소름 끼쳤어 왜? 내가 숙소에 들어갔는데 홍소가 고기 묶고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홍소가한테 홍소가 냄새 너무 심하다 차 문 열었는데 이거 때문에 그런 거 있어 와 형이 진짜 나쁘다 이거 그냥 이거 했어? 눈물 안 하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감사합니다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밤새느라 힘도 좀 많이 빠진 우리 후이 형에게 옆에 항상 우리 멤버들이 힘을 주고 있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좀 어설퍼서 더 저희 애들 같아가지고 좋았던 거 같아요 고생했어요 열심히 달렸다이 그래 열심히 달렸어 우리가 그리고 이번에 3차 미션 할 때 조금 아쉬운 멤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텐데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냥 그걸로 그냥 딱 끝내고 4차 때는 우리의 길을 쭉 걸어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면 될 것 같거든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100%를 담을 수 있는 노래 준비하려고 노력했으니까 우리도 일단 제목은 바스키아라고 그 짱 미셸 바스키아라고 화가가 있어 시그니처 그림이 이제 왕관 그림인데 그동안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어떤 것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많이 부딪힘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그리고 펜타곤만의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나아가자는 뜻에서 바스키아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여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약간 감정을 토해낸다는 생각으로 무대 하면 멋있을 것 같아 진짜 대미를 우리가 정말 후회가 남지 않는 무대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진호 형에게 떳떳하게 전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4차 끝나고 그러니까 진호 형 CG 한 번 넣어주세요 파이팅! 저는 저희 멤버들을 믿고 그리고 머리에서 응원하고 있을 우리 진호 형을 믿고 그리고 펜타곤을 정말 믿기 때문에 세상을 다 하고 내려오겠습니다 이겼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